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 이것에 관련된 영어학습법을 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좀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캐스트를 촬영하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친구들이 이제 보면서 어 뭐야 우리랑 상관없는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22년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걸 점차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된 교육과정은 2025년이 되면은 그때 이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제 빠짐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고1 친구들 지금 2024년에 고1 친구들은 부분적으로 그리고 고2 친구들까지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내년 고1 친구들부터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고1이 이미 입학한 친구들과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2025년에 2025년에 고1이 되는 친구들하고 조금은 비교를 좀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있을 텐데 일단은 일단 영어공부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신 5등급 체계로 조금 이제 개편이 된다는 거 이거 두 가지거든요 이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고교학점제는 2023년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이 돼서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적용을 받으면서 학년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3년도 1학년, 24년도 2학년, 그 다음 25년도 3학년 됐으니까 나머지 밑에 후배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2025년에는 전체 모든 친구들이 고교학점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제 이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야 학교에서 들으라는 과목들 이것들만 들어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과목들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실제로 우리 학교의 여건상 어떤 특정 과목을 내가 들을 수가 없다면은 다른 학교에 가서도 들을 수는 있어요 원칙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쌓아온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을 하면은 그때는 졸업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학교의 방식과 조금 흡사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출석수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의 좀 먼 선배들은 그치? 지금 여러분들 현재 고3 친구들이겠지?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출석만 채워도 졸업은 가능했었어요 출석만 채워도 돼 성적이 정말 안 나와도 괜찮아 학교만 잘 빠지지 않고 출결의 3분의 2만 채워주면은 졸업을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었고 수능 응시할 수도 있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뭐 수능을 봐서 정시 성적으로 대학교를 가는지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은 출결 플러스 성적 미달 시 미이수가 뜨게 되면서 그러면 미이수가 된 것들은 다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아니 무슨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굉장히 밝은 장밋빛 희망을 꿈꾸게 할 수 있었다가 갑자기 왜 또 졸업하기 힘든 빡세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책임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른 성적도 어느 정도 채워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적을 채우는 방식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3년간 192학점을 여러분이 이수하시면 돼요 1학점은 이제 50분 수업을 16번 진행했을 때 그건 1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보시면은 내가 이 수업을 일주일에 몇 번 듣고 내가 학교를 몇 주로 나가니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과목은 몇 학점짜리 수업이겠구나 그게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총 2560시간을 하게 되는데 기존 여러분들의 이제 고3들, 현 고3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학점으로 환산했을 때, 학점 제도가 없었긴 했지만 기존의 수업 방식들이 의무적으로 들었어야 했던 것들을 환산을 하면 204학점, 2890시간을 총 들었어야 됐으니까 한 330시간 정도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적인 부담들을 수업을 막 채워야 되는 그런 부담들은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뭐 3년으로 따지고 또 그걸 매일 매주로 나눠보면 별 차이가 없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성적이 여러분을 추가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성적이 미달되어지면 그 학점이 인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성적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성취도, 이 과목에 대한 성취도는 단순하게 절대평가로 딱 잘라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왔던 것처럼 모든 과목이 90점 이상이면 A등급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면 B등급 70점 이상이면 C등급, 그 다음 60점 이상이면 D등급이다가 50점이 아니라 여기는 점수폭이 20점대인데요 20점, 40점에서 60점 사이에 그 20점 폭에 있는 친구들은 E를 줘서요 E등급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등급이 나와졌을 때 이 40점 이상만 나와지면 그 과목을 들은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지 됐죠? 근데 40점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I등급이 나와지면서 이거는 Incomplete, 그렇죠? 보통 대학교에서는 F를 쓰는데 Incomplete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너는 이 과목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거야 라는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들과 다르게 이 이수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그대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보충 이수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그거 안 해버리면은 또다시 계속 이제 점수를 채울 수가 없잖아 그럼 잘못하면 고등학교만 10년 다닐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보충 이수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개별 학교 또는 교육청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과정들을 활용해서 너 이것들을 해주면 추가적으로 몇 시간 수업을 뭐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너 이수 시켜줄게 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대신에 근데 그렇게 한다 해서 그 친구가 아 나 정말 아 미이수가 뜨다니 해가지고 나 정말 뉘우치고 잘해야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이 제이수 미이수 과정들을 충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A등급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E등급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과목들로 이게 학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못 주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된다 이런 것들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면 또 우리의 전체적인 성적표에 또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변화는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신 5등급 체계로 개편이 된다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여러분 선배들의 9등급 방식에서 5등급으로 변화된다는 거지 그쵸? 좀 이제 색깔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급별로 좀 얘들아 여기 좀 넓어졌죠 아무래도 등급이 5등급으로 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위 10%가 1등급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1등급 2등급 합해서 1, 2등급 합해서 11%밖에 안 되는 어떤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1등급으로 묶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3, 4등급까지도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2등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약간 이런 것들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그 뭐 학점들 이수하느라 그 다음에 뭐 꼭 40% 이상 넘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지 그렇지만 내신 등급을 그래도 우리가 상대평가 5등급으로 하니까 너희들 벽의 격차는 좀 줄여줄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의욕들은 또한 끌어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워낙에 약간 좀 카르텔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깨지지 않은 보이지 않은 유리 천장 같은 게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조금 하면은 공부를 더 하면은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성적표는 어떻게 나와지느냐 절대평가 A에서 2등급 성취도 그 다음에 상대평가 등급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요 그치? 여기 지금 이제 학점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원래 학교 과목 점수 나와지고 과목 평균 나와지죠 성취자 그쵸? 성취도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별 학생 비율까지 이렇게 나와지면서 이 친구가 어디에 정도에 위치하는 성적인지를 진짜 정확하게 다 보여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 기존의 성적표에서는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정확성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유를 하겠다 이건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좀 태도 마음가짐은 어떨까 일단 이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는 특정 과목들 내가 지원하고 싶은 계열의 과목들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 과목은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죠 뭐 중학교 때 얘들아 비슷한 경험을 해봤겠지만 여러분들 뭐 한문 과목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여러분 신경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고요 뭐 가정 기술과정 뭐 이런 것들이나 근데 이제 그런 과목들이 이제 물론 학점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고등학교에서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192학점 중에서 140학점이 국영수사과 여기 5가지 한국사 포함해서 그거에 여러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타 과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당연히 비중이 정말 맞아요 근데 그 졸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채우려면 수업에 참여 플러스 성취도도 40% 이상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거지 안에서 이수가 안되면 오히려 더 귀찮아지는 상황이야 그리고 그 귀찮아지는 뭔가 더 해야 될 게 생기면 분명 그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어져야 되는 공부에도 또다시 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준비해야 되는데 아 나 이거 제2수수 수강 온라인 수강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끌려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특정 과목의 포기자 수포자든 뭐 영포자든 뭐가 됐든 그런 친구들은 절대로 올바른 다른 친구들과의 공부 패턴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뭔가 누적되고 누적되고 해서 밀린 공부 더하고 이렇게 돼서 부담이 더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왕에다 이렇게 된 거 하는 게 좋아요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등급별 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여러분 가면서 여러분들 성적을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끌어올린 성적들이 여러분들 성적표에 정말 딱 정확하게 반영이 돼 있을 거니까 그래서 뭐 정보가 낱낱이 공개돼 맨날에 포진편처럼 이런 것들 등급컷이랑 등급이랑 이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더 많이 많아졌지? 되게 부담스러운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제일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지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치? 영어는 그럼 영어는 선생님은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영어에 대한 조언을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영어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이수의 벽을 깨야겠다 중학교 때까지 공부 그렇게 안 했던 친구들도 내가 공부를 해서 이제 이수하는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 그리고 조금 이제 등급이 욕심이 보인다 하는 친구들 뭐 해야 될까? 일단은 일단은 영어를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언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고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조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무조건 영어 해석이나 문법들 하면은 막 뒤쪽부터 막 읽어가고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서부터 막 해오다가 막 뒤죽박죽 해석을 섞어서 막 하는 거 말고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글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문장별로 덩어리 덩어리 짓는 힘들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캐스트해서 지금까지 많이 공개했었던 이런 방식들부터 조금 차근차근히 해당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취도 40%의 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가면서 또 등급이 올라간다면 더 좋은 결과까지 오겠지 선생님의 목표 여러분들에게 언어로 다가가는 영어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잘 같이 저하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바뀌는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차분하게 그리고 듬직하게 우직하게 여러분들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내셨으면 좋겠고 그걸 돕기 위해서 선생님도 많은 강의 촬영도 하고 있을 테니까 또 강의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동쌤이었습니다 설명 들어주느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라는 聖原来 에 11 9 나 ൩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